쭈쭈쭈쭈 음~~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고소한 소스 마지막에 후추 파이비 아삭 아주 고춧가루 쩝쩝쩝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아삭아삭 이번엔 잘 먹었는데요 2시간 후에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엉 잘 먹었을때 정말 맛있었어요 이 들은게 잘 먹었을때 먹었을때 먹었을 때 먹었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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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 매콤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황금 나의 땅콩 고기 쫄깃쫄깃 고기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겉으로는 잘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오늘의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당근 바삭바삭 이 아침내 귤 호불 Eduardo 제조장 이 아침내 이 아침내 인자 안전 아삭아삭 맛을 다진 아이스크림 맛을 잘 봐서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해요 맛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닭다리 치킨을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은 너무 좋아요 치킨은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죠 조금씩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또 먹고싶어요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너무 맛있었고 아쉽게 먹는 느낌 너무 맛있어 이번엔 이 맛있다 이것은 기름에 닭다리 와 깜짝 뱅 쪄 뿌려 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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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이번엔 후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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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